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 우리 1인 창작자들이 앞장서서 건전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어가야 함을 인지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모든 1인 창작자들이 편리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끝났고! 눈이 끝났고. 눈이 끝났고! 눈이 끝났고. 눈이 끝났고. 눈이 끝났고. Ça은이, 눈이 끝났고. 잘한다! 오늘의 주변의 가장 중요한 점을 이렇게 movimento 하는데요. 미디언스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인데요, 미디언스에서 유튜브 전용 플랫폼으로 인쾌스트를 만들었어요. 광고주랑 유튜브를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이에요. 원하시는 캠페인 들어가셔서 가이드랑 리워드 확인하시고 원하실 경우 지원하시면 광고주랑 매칭시켜서 영상 제작하고 수익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에요. 1인 미디어대전 마지막으로 올라데스데 코레아 채널을 운영한 데이빗님을 아이패드로 그려주었습니다. sba 크리에이티브 포스 부스에서 짤막한 시간 동안 그렸어요. 올라데스데 코레아 채널은 주로 스페인,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말과 문화를 알려주는 아주 글로벌한 채널이에요. 그리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행사에 대한 소감도 나누었는데 정말 마법같이 소리만 날라갔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이번 1인 미디어 대전은 클린 선포식과 공연도 재밌었고 다양한 1인 미디어 관련 기업들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인 창작자로서 건전하고 선한 영향력의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는데 딱 그런 취지의 행사라서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하는 동안에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요. 데이비님이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표정에서도 딱 보이는데 소리가 없으니까 정말 아쉽네요. 어떤가요? 그림이 좀 더 이쁘게 나왔죠? 자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좋은 댓글 받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